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김원웅 회장이 약 5분 분량의 기념사가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김 회장의 기념사 잠시 들어보시죠.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김원웅 광복 회장, 이승만 정권부터 박장희 정권까지 친일 정권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김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에서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발언 내용도 잠시 확인해 보시죠.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복회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 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한나라뿐입니다.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 내용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물론이고 곳곳에서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김원웅 광복 회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김원웅 회장이 개인적인 신념인 것 같아요. 본인의 신념이 그렇다 보니 광복 회장으로서 본인의 발언도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눈치 안 보고 본인은 계속 본인의 주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건데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광복 회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쨌든 정부의 한 기관을 담당하는 장인이니까 발언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면 결국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면 이념적 갈등이 커져서 진보와 보수가 싸우게 되고 부딪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다만 광복 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고 있으니 조금 더 순화해서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결국은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년 연속으로 광복절 기념식에서 논란을 일으킨 김원웅 광복 회장. 그런데요. 지난해 논란 때는 본인의 과거 이력에 대한 논란도 함께 불거졌었거든요. 어떤 이력 논란이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본인이 친일 정권이다. 도대체 어떤 정권이 친일 정권이 되는 건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본인이 친일 정권이라고 비판했던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 사실 광복 회장 본인도 어떤 의미에서 부역을 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박정희의 공화당에서 당직자로서 근무를 시작했고요.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으로 넘어왔을 때도 당직자 중에 굉장히 고위급으로 승진을 해서 국장 이런 것까지 계속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또 당적을 옮겨서 국회의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후에 또다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16대 국회의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에게 이익이 될 때는 친일 정권에서 본인도 이익을 보다가 이제 본인이 그 진영을 빠져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과한 표현을 사용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 내용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원웅 회장의 논리대로라면 공화당, 민정당을 고루 거친 친일파 중에 친일파가 광복 회장까지 또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공화당, 민정당을 거쳐서 공적인 자리에 앉아있는 인물은 에모토 심하지 여사의 아들, 즉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김원웅 씨밖에 없다. 이런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런 글을 SNS에 올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에 한 언론을 통해서 김원웅 회장의 모친이 창씨 개명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염두하고 이 글을 연속석상에서 지금 올린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에모토 심하지 씨라고 지칭된 분은 김원웅 회장의 어머니, 전월선 여사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항일 운동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셨다는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일 활동을 했냐? 1939년에 조선의용대에서 활동을 했고 42년도에 광복군으로 편입이 됐다는 그 공적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한 내용을 보면 이 광복을 위해서 항일 활동을 하던 그 중간 시점인 1940년 12월경에 창씨 개명을 했다라는 그 근거 자료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일 청산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당시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김원웅 회장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는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김원웅 회장의 광복절 기념사 내용에 대해서 야권의 비판이 아주 거세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기념사 내용을 미리 알고도 방치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제 이 광복절 기념사가 생방송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하루 전날에 미리 녹화됐던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금 이른 13일 정도에 녹화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녹화를 하는 그 현장에 탁현민 의전비서관을 비롯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동석을 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한 가지 특히 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절 행사 당일에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본인이 직접 연설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연설만 사전에 녹화했다라는 게 좀 부자연스럽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서 일하는 의전비서관이나 다른 연설비서관이라면 굉장히 화가 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본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자 라는 메시지를 내놓으셨는데 어제의 요점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연설을 하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연설은 굉장히 과거로 가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미지를 내놨단 말이에요. 또 오늘도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김원웅 회장의 얘기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히려 묻혀버렸죠. 맞습니다. 2년 연속으로 지금 광복회장의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퇴색시키고 묻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사전 녹화까지 했던 이번 광복절 기념식에서 왜 이걸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